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기자 분이 한 분도 없는 건가? 자 여러분 잘 들리나요?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음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잘 들리면 1번, 안 들리면 2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을 이번에 저희가 지방순위의 메타버스로 이동 중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메타버스 말고 메타버스가 따라다니던데. 여러분 메타버스 들어보셨어요? 메타? 매주 따라다니는 버스라고 우리 유튜버들께서 비용을 모아가지고 회비로 모아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메타버스.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우리 메타버스에 같이 다니시는 분들하고 제가 방송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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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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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파츠로 왔던 거예요! 파츠로 왔어요! 위의 대전! 위의 대전! 고모님 수고하셨습니다.